네 오늘 윤수경 변호사 이슈 속 법과 생활에서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결정 뜯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윤 변호사님 어서 오십시오. 네 지금 이 부회장 가석방에 대해서 어제 박범계 장관이 특혜가 아니다 라고 강한 어조로 반박을 했습니다. 근데 계속 지금 이 특혜 논란이 제기되는 이유나 근거가 어떻게 될까요? 네 먼저 그 일반 현기 복용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현기를 60% 조금 넘게 맞췄는데 최근 3년간 형 집행률 70% 미만의 재소자 중에서 가석방이 된 인원은 244명입니다. 최근 3년 동안 가석방 된 사람이 총 24,682명인데 이 가운데 0.98%에 해당하는 1% 미만의 확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기간을 최근 3년에서 최근 10년으로 넓혀보면 형 집행률 70% 미만인 사람의 가석방 비율은 훨씬 더 떨어져서 0.46%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네 지금 1% 미만이 굉장히 특이한 경우라는 건데 다른 통계나 수치 같은 게 또 있을까요? 네 이재용 부회장의 경우에는 확정 판결을 이미 받은 국정농단 뇌물 사건 이외에도 불법 합병과 프로포펄 불법 투약의 혐의로 두 건의 재판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박현주 법무부 대변인은 이렇게 이 부회장처럼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 재소자 가운데서 가석방 된 사람이 2020년 한 해에만 67명이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언뜻 듣기에는 이 부회장의 경우가 특별하게 보이지 않기도 하는데 모수를 보게 되면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2020년 한 해에 가석방된 전체 인원이 7,876명입니다. 이재용 부회장처럼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데도 가석방된 사람의 비율은 전체 가석방자 중에 0.85%에 지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역시 1% 미만의 확률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이거 어떻게 해봐야 될까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형 집행률 70%를 채우지 않고 가석방된 경우가 1%가 안 되고 추가 사건이 진행 중인데 가석방된 경우도 1%가 되지 않습니다. 그 자체로 확률이 드문 경우인데 이 부회장의 경우에는 현기의 70%를 채우지도 않았고 여기에 다른 사건이 두 건이나 진행 중인 가운데 가석방이 됐기 때문에 드문 두 가지 케이스가 겹치는 점을 고려한다면 확률은 훨씬 더 낮아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페이스북에 곱빼기 특혜라고 비판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게 지금 가석방이 좀 사면과는 뭐가 다른 건가요? 네, 그 가석방 제도는 징역 또는 금고형을 복역 중인 사람 가운데서 모범적인 생활을 통해서 자기 죄를 반성하고 출소를 해도 재범의 위험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형기가 만료되기 전에 조건부로 석방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네, 우리나라에서는 광복 이후 1950년 행영법을 통해서 이 제도가 처음 도입이 됐습니다. 행영법은 가석방 심사위원회가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서 법무부 장관에게 신청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었는데요. 이 제도는 이후에 1996년 12월 법무부 장관에 소속하에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운영하는 행영법 개정을 통해서 오늘의 제도의 모습을 갖추게 됐습니다.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그 대상 명단을 검토한 뒤에 재범 위험성과 범죄 동기, 사회의 감정 등을 고려해서 적격 여부를 과반수로 의결을 하게 됩니다. 이에 대해서 법무부 장관이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가석방 제도는 대통령의 권한인 사면과는 구별이 됩니다. 사면에는 특별사면도 있고 일반사면도 있는데 이 사면 제도는 국가원수인 대통령이 범죄인에 대한 형벌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하거나 형벌로 상실된 자격을 회복시켜주는 행위가 되겠습니다. 이에 반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가석방은 대통령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의 행정처분입니다. 법무부 장관이 형성과 효과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형기를 단축해주는 형기 만료전에 석방시켜주는 것이 가석방 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이 부회장 가석방 심사 어떻게 진행이 됐을까요? 이번 이재용 부회장이 가석방 심사위원회에는 강성국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으로 구자연 검찰국장, 유병철 교정본부장, 윤웅장 범죄예방정책국장이 내부위원으로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외부위원으로는 윤강열 서울고법 부장판사, 김용진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홍승희 원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백용매 카톨릭대 심리학과 교수, 조윤호 동국대 경찰사법대학 교수가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법무부는 지난 9일 오후 2시부터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비공개로 열어서 이 부회장 등의 가석방을 적격 판정했고 박 장관이 이를 최종 승인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서 이 부회장은 오는 13일 오전 10시에 서울고치소에서 석방될 예정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남은 현기가 어떻게 되나요? 네, 이 부회장은 남은 현기 동안 법무부의 보호관찰을 받아야 합니다. 보호관찰 기간 동안 준수사항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할 것, 범죄로 이어지기 쉬운 나쁜 습관을 버리고 선행하면서 범죄를 저지를 염려가 있는 사람들과 교제하거나 어울리지 말 것, 그리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따르고 방문하면 응대할 것, 마지막으로 주거를 이전하거나 1개월 이상 국내외 여행을 할 때에는 미리 보호관찰관에게 신고할 것 등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금 또 하나 좀 얘기가 나오는 게 취업 제한인데 이거는 어떻게 되나요? 네, 그 가석방 결정에도 불구하고 이 부회장에 대한 취업 제한 조치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형 집행이 종료되는 내년 7월 이후부터 5년간 삼성전자 등이 재직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부회장의 뇌물 횡령액이 86억 8천만 원에 달해서 취업 제한 대상자로 선정되었기 때문인데요. 특정경제범죄법 제14조에 따르면 5억 원 이상 횡령 배임 등의 범죄를 저지르고 징역형을 선고받은 자는 형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간 그 유죄 판결된 범죄 행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업체에는 취업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부회장이 취업하려는 날이 1개월 전까지 법무부 장관에게 취업 승인 신청서를 제출을 하고 승인을 받으면 취업 제한 대상에서 빠질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와 관련해서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관련 질의에서 취업 제한은 별개의 문제라고 하면서 취업 제한 해제는 고려한 바 없다라고 선을 긋긴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번 이 부회장 가석방 일련 과정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네, 박 법무부 장관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국가적 경제 상황과 글로벌 경제 환경을 고려해서 이 부회장을 가석방 대상에 포함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여론과 이 부회장의 수용생활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이번 이 부회장의 가석방에 대한 찬반 의견이 분분하긴 합니다만 최근에 설문조사에서는 가석방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70%, 반대한다는 의견이 22%를 차지하면서 가석방에 우호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가석방을 찬성하는 입장에서는 경제적인 요인 등을 들고 있는데 아무래도 심사위원회의 심사과정 중에 그런 외부적인 요인들을 많이 참작했을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좀 뭐 시민단체나 정치권에서는 좀 반발하는 반응도 나오고 있는데 아무래도 특혜 논란은 좀 당분간 계속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잘 들었습니다.